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거 올리고 위에다가 이거 올리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봐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그리고 이렇게 올려 그리고 이거 봐 이거 봐 야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잘 봐 왜 이건 무서워? 다 망가졌어 그건 어차피 다 망가졌어 쓰지도 못해 뭐 보여줄까? 다 망가진거 꽃ın 태식이가 이거봐 태식이가 해보세요 음? 뭐가 좋아 우리 태식이는? 표정이 왜 그래? 너랑 배기 좋아해? 아~~ 해봐 후아 감사합니다.